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할 때 스팸이 Kawaii 엄청 이어집니다 오이ing 스팸이 스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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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좋은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젤리 근데 이제 맛을 봐서 이 음식은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이 음식은 진짜 맛있게 먹어야돼요 맛있게 먹어야돼요 또 먹어야돼요 오늘은 제가 먹어야돼요 이 음식은 아삭한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남편이 매운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음식은 진짜 맛있어 마카롱 오징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끈적끈적 스팟 제일 맛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